나 이거 맨 처음에 찌그러진 줄 알았다니까 지금 보시는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라데온 그래픽카드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 나오는 그래픽카드 amd 이번에 발표 같이 됐었죠 16코어 12코어 막 여러가지 막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래픽카드가 좀 묻힌 그게 좀 있었는데 그래도 끄집어내는 게 제 일이 아닐까 싶어요 한번 전체적으로 볼 건데 제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라데온 리사 수 누나의 싸인이 이거는 지금 보는 거는 50주년 버전일 거예요 이 제품이 50주년 버전이고 그리고 이거 50주년 버전 안 써져 있는 사진은 없네 이거다 이거 이거는 50주년 버전이 아닌 거 라데온 xp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가격이랑 전체적으로 스펙 정리표가 비디오카즈에 올라와 있어서 그거를 기반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이제 RX 5700과 5700 XT 두 가지 제품군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디자인 방식은 블러우 방식이라 그래서 풀링이 하나 제품인 방식으로 이 안쪽에서 뒤쪽 아이오페널 바깥쪽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공기를 빼버리는 형태의 그런 거를 탑재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5700 XT 50주년 그리고 5700 XT 그냥 5700 가격대 그리고 성능을 좀 알아볼 건데 5700 XT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기준이 되어야지 5700을 비교하고 50주년을 비교하니까 뭐 코어는 2560개 기준으로 잡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솔직히 여기서 테라플롭스라든가 그런 거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볼 거는 동작 속도 부분만 보면 되고 코어 부분만 보면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메모리의 종류가 무엇인지 용량은 얼마인지 그 정도만 보면 되는데 DDR6 종류 그리고 8기가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동작 속도가 1605 베이스죠 이게 1680 기본적인 동작 속도를 좀 더 끌어올린 그리고 부스트까지도 다 끌어올린 제품이 50주년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제품에서 더 끌어올린 거를 50주년 기존 제품의 XT 그 아래 단계 제품이 아니고요 아래 모델이에요 급이 달라요 RX 5700 XT 같은 경우는 RTX 2070에 비교할 수 있고요 RX 5700의 경우는 RTX 2060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사에서 보여줬던 거를 토대로 하자면 RX 5700 XT의 경우 RTX 2070 대비 QHD 기준으로 10% 정도 향상 됐다고 보시면 되고 5750주년 에디션은 499달러 그리고 5700은 449달러 50달러 정도 차이가 나네요 RTX 2070 같은 경우는 499달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능은 RTX 2070보다 살짝 높으면서 가격이 50달러가 더 싼 제품이 5700 XT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루머로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 게 슈퍼 2070 해가지고서 2070에 샤이 나온다는 소리 있고 2070에 업그레이드 된다는 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언제나 AMD 쪽에서 그래픽카드를 그 엔비디아보다 살짝 높게 내면은 그거를 갈아엎는 애가 또 나와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슈퍼 나오는 것도 아마 5700 XT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5700 XT가 RTX 2070 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내고 있고 낮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측에서 바로 나오지가 않는다면은 RX 5700 XT 굉장히 성능 좋고 쓸만한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충분하네요 좋네요 근데 블러우 방식이라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사실 뭐 기본적으로 다른 업체들에서 가져가면서 뜯어 고치지 않겠어요? 그걸 좀 기대해 보고요 RX 5700 X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눈여겨보셔도 괜찮은 제품일 것 같습니다 RX 5700을 한번 볼 건데요 뭐 코어 개수는 조금 떨어진 개수를 가지고 있고 응답 속도, 테라플롭스도 차이가 나고요 동작 속도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 거 볼 수 있지만 DDR 종류와 메모리의 양은 같아요 가격은 379달러 이 제품에 비교되는 제품으로는 RTX 2060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XT 제품과 마찬가지로 5700의 경우 RTX 2060과 QHD에서 게임을 비교했는데 대략적으로 10%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여줬고요 가격은 조금 더 비싸요 얘가 왜 또 비싼지 모르겠어 RTX 2060의 가격은요 349달러인 거에 비해서 RX 5700의 가격은 379달러입니다 가격이 좀 더 높아요 성능이 좀 더 높은 대신에 2060급에서 볼 수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난다면 이 제품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고 RTX 쓸 거야 라고 한다면 RTX 쓰셔도 괜찮아요 금액대가 더 떨어지면 더 금상첨화겠죠 개인적으로는 5700보다는 5700XT라는 제품이 조금 더 메리트 있고 조금 더 사용했을 때 더 부가적으로 없는 요소들이 많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5700보다는 RX 5700XT를 조금 더 마음에 드네요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나비 10으로 오면서 달라진 점들을 알고 계셔야지 기본적으로 이런 게 달라졌구나 할 텐데 공정이라든가 이것저것 바꾸는 거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실제로 게임하면서 즐길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뀐 거는 두 가지예요 질감 상승 그리고 텍스처의 선명함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됐는데 피딜리티 FX 그리고 이미지 샤프닝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직역하자면은 질감 상승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을 봤다 라고 하면은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질감이 상승하고 그리고 선예도가 깔끔하게 좀 더 샤프하게 그런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시고요 응답 속도가 RTX보다 10% 정도 향상된 것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좋은 그래픽 카드는 맞는데 왜 하필 다 10% 정도야? 더 완전 더 끝내주게 갈 수는 없나? 다 10%대를 맞춘 것처럼 성능도 가격도 응답 속도도 막 그런 것들도 다 10% 정도씩 차이나요 10% 정도씩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그냥 RTX 2060, RTX 2070이 AMD에서 RX 5700 XT 그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가격도 괜찮고 성능도 쓸만하고 정말로 괜찮은 제품이고 이번에 12코어, 16코어 이렇게 나온 것처럼 정말로 그래픽 카드도 신경 써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우후죽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라인업들도 쭈루룩 잡아서 추가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픽 카드 시장에서도 혼자서 해 먹는 방향이 아닌 둘이서 같이 해 먹는 방향이 될 거고 CPU도 혼자서 해 먹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픽 카드도 엔비디아 혼자 해 먹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시장이 되어 버린 거죠 점점 더 발전되고 여러분들의 선택폭이 넓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www.조근.com 놀러 오시면 조류컴퓨터 관련 견적 문의, 구입, 요청 다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뿅